우리 농촌의 평범한 일상이 외국인들에게는 최고의 방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농촌 방광체험단의 농가체험단에 카메라에 나가겠습니다. 간적한 시골마을이 왁지아지껄 소란스러워졌다. 수학의 기쁨은 기본이요. 전통공예체험에 남한의 맞춤 공방으로 무한 변신까지. 간격이 어디까지 가봤네. 우와 정말 맛있겠다. 평범한 농촌이 외국인들의 눈도장 제대로 찍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물맑고 상립한 강원도 늦가을에 점시가 한창인데요. 해발 700m 태기산 기술계 자리잡은 이것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산책마을인들에요. 먼 길 달려온 체험객들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인솔자들의 속에 매트같은 축구가 아니요. 축구가 아니요. 축구가 아니요. 축구가 아니요. 축구가 아니요. 축구가 아니요. 국적 붉은 나의 붉은 그야말로 다국적 체험단들이다. 국적 붉은 나의 붉은 그야말로 다국적 체험단들이다. 축구가 아니요. 축구가 아니요. 축구가 아니요. 축구가 아니요. 축구가 아니요. 아니 이거 살 안풀겠어요? 쪼금 하나만 아니 근데 왜 쳐 매일 까슬한 입맛 달려지는데 이게 최고 구수한 냄새와 함께 진짜 꿈납쇼 맛있어 할래, 풍부는 원샷이 아니더래요 이때 먼저 제대로 먹을 줄 아는 외국인이 도착됐다 나몰로 얕지게 한 쌈 싸는데, 뭐고, 큰 침묵 나토라 본인 좋아해서, 이런 체험만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슥삭슥삭 비우다 보니 그렛들은 어느새 바닥을 보이고 네? 네 근데 초코아랑 거 아니에요? 네 아,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沒 네 네 와, 맛있겠다. 노동지로 만든 순종 한 개를 모모라 아가씨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 노동지만 참 좋은데 부모라 표현을 방방에 응원합니다. 강원도에 청정밥상을 몰린 뒤 잠깐의 휴식시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를 누려보는데, 가장 한국적인 산출의 풍경이 추억과 함께 가슴에 새겨졌다. 저 이거 마저 녹화하고 올려놓고 가야겠네. 아, 이게 녹화가 지금 몇 분 남았는데? 가세요. 저 어디서 가실 건데요? 박수가 잘 나오는데, 무엇이 이렇게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 하리? 바로 가리질 공방 체험이다. 가리질이란 가리칼로 나무 기구를 깎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엔 평범한 나무 토막이었지만, 장인의 손길을 몇 번 거치면 멋진 나무 공예품으로 재탄생된다. 결국, 마촌은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전혀 있는지. 비싼 나무 공예품으로 재탄생된 다른 나무가. ㅎ 우리의 전통 목봉회를 봤으니 이번엔 직접 체험해볼 차례 각자의 개성을 담아서 신중하게 목봉회에 도전해보는데 짜잔 나만의 작품 완성요 이번엔 야외 체험이다 트랙터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 것도 색다른 경험 그 어떤 오프카가 이 재미를 대신하냐고 이렇게 도착한 곳에서 받아든 것은 바로 혼미 다들 기세에 든든하게 혼미 하나씩 들고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아니 아니 도대체 뭘 하려고 풀밭을 했지 여기 거지 왔대요 사부님의 가르침 따라 태기산 자락을 열심히 파받는 체험단들 거친 담내 긴 혼미지 끝에 드디어 첫 수확물이 나왔으니 강원도의 명물 감자다 감자 나 오늘 감자 버스 시얼 굵은 감자가 봉지 안에 가득한데 바로 이때 산삼이라도 캔든 의기양양 고기만 해도 흐뭇한 웃음이 철로 나온다 고랭지 감자는 늦가을까지 수확하는 것이 특징 전부는 풍부에 고소한 맛이 강하단다 그 날 밤 감자밭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모닥불이 타닥 타닥 타오던데 낮에 캣 전리폼드도 맛있게 녹아고 있다 옥수수에 감자까지 이게 바로 강원도가 키워낸 자연의 맛 그 어떤 별미가 이 맛을 따른가 와에 이 맛을 알아보는 것만 해도 탱탱탱탱화가 마치 한번에 그 뷔클을 Carolyn의을 받는 것만큼 해받은 과정에서 우리 전통문안을 외국에 알리고 농가 속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현장, 농촌 체험 관광의 국제화를 비벼본다. 강원도 흥성 상체마을은 지난번 한국을 대표하는 농무촌 관광 명소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넉넉한 시골 인생과 아름다운 풍경이 외국인들의 가슴에 더 좋은 기억으로 오래오래 나올 수 있게 기대해봤습니다. KTV 네트워크 지역입니다. 다음주에도 지역의 다양한 생략들을 꼭 찾아 먹겠습니다. 많은 기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